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는 8%의 관중이 증가했고 티켓 구입자의 평균 연령이 46세에서 43세로 낮아졌으며 TV 시청률도 크게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 24분이 줄어든 경기시간 단축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의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우리 페레스의 토미존 소식이 들린지 3일 만에 3명의 토미존 투수가 더 등장한 겁니다. 오늘 클리브랜드 구단은 쉐인 비버가 토미존 수술을 받아 시즌을 마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버는 지난 시즌보다 구속이 1마일 이상 증가한 개막전에서 6인닝 11K 무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구속이 떨어진 두 번째 경기도 6인닝 9K 무실점으로 훌륭했습니다. 지난해 팔꿈치 부상이 있었지만 스프링 트레이닝 기간 괜찮았던 비버는 첫 경기 후 통증을 느꼈고 두 번째 등판 후에는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에 검사를 받아본 결과 첫 골 측부인대 손상이 발견됐습니다. 클리브랜드는 키스마이스터 박사와 닐 엘라트라체 박사가 모두 수술을 추천했다고 했습니다. FA를 앞둔 비버로서는 엄청난 타격일 수밖에 없고 클리브랜드도 에이스를 잃게 됐습니다. 비버는 내년에도 시즌 초반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계약을 받을 수가 없고 클리브랜드도 비버를 트레이드 카드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날벼락은 애틀란타에도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탈삼진 1위, 싸이영 4위에 오르고 에이스가 된 스펜서 스트라이더가 두 번째 등판 후 팔꿈치에 불편함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손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애틀란타는 마이스터 박사를 찾아가 2차 소견을 받기로 했지만 다른 선수의 사례들에서 보면 수술을 피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스트라이더는 대학 2학년 때인 2019년에 토미존을 받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5년 만에 2차 토미존이 됩니다. 양키스도 불펜 자원인 로아이시가가 UCL 파열을 진단받아 키스마이스터 박사로부터 토미존을 받기로 했습니다. 로아이시가 역시 통산 두 번째 토미존입니다. 최근 메이저리그는 투수의 토미존 수술이 더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소 지루할 수 있지만 얼마나 많은 투수들이 다쳤는지를 알기 위해 인대를 교체하는 토미존 수술, 내부에 브레이스를 대는 수술, 두 가지를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수술 등 토미존이나 그에 준하는 수술을 지난 1년간 받은 주요 투수들의 이름을 전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과로안의 소속팀은 수술을 받을 당시 소속팀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3월 제프리 스프링스 작년 4월 제이티 브루베이커 작년 5월 호세 큐아다 작년 5월 루 트리비노 작년 5월 타일러 말리 작년 5월 로비레이 작년 5월 헤르만 마르케스 작년 5월 루이스 가르시아 작년 6월 랜스 맥컬러스 작년 6월 제이콥 디그롬 작년 7월 더스틴 메이 작년 7월 안토니오 센사텔라 작년 7월 드루 라스문센 작년 8월 쉐인 맥클라난 작년 8월 리암 헨드릭스 작년 9월 토니 곤솔린 작년 9월 오타니 쇼에이 작년 9월 드레이 제임슨 작년 10월 샌디 알칸타라 작년 10월 펠릭스 바티스타 작년 10월 켄 왈디척 작년 12월 요한 오비에도 올해 3월 루카스 지울리토 올해 3월 트레버 고트 올해 3월 잭슨코어 올해 3월 다우리 모레타 올해 4월 크리스 부비치 올해 4월 에우리 페레스 올해 4월 쉐인 비버 올해 4월 조나선 로아이 씨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스트라이더가 추가될 수 있으며 2022년 8월에 받은 워커빌로와 2022년 9월에 받은 쉐인 바즈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리콜과 카일 브래디씨는 수술 대신 재활을 하고 있고 토론토는 불펜 원투펀치인 조던 로마노와 에릭스 완슨이 팔꿈치와 팔뚝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토미존이 급증하기 시작한지는 꽤 오래 전입니다 메이저리그 투수 중 실제로 토미존 수술을 받아본 비율은 2016년 27.4%에서 지난해 35.3%로 7년 사이 7.9%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투수들은 셋 중 하나가 토미존 경험자입니다 문제는 증가곡선이 갈수록 가파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피치클락을 원인으로 제시합니다 대체로 선수들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무국은 조사 결과 인터벌과 부상의 상관관계를 전혀 찾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 투수들은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평균적으로 12.7초를 썼고 이에 사무국은 주자 출루 시 피치 타이머를 20초에서 18초로 더 줄여버렸습니다 팔꿈치 부상은 투수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을 오버헤드로 던지면 팔꿈치 안쪽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해지는데 가장 손상을 당하기 쉬운 부위가 UCL로 불리는 첫골 측부인 됩니다 2000년에 188cm에서 2019년 192cm로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메이저리그 투수들은 더 강한 공을 던지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근육은 웨이트로 단련할 수 있지만 팔꿈치 인대를 단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보다 더 멀리 쏘기 위해 더 단단한 석궁을 만들었지만 활시위의 재질은 그대로이다 보니 자꾸 끊어지고 있는 겁니다 메이저리그가 투수들에게 갈수록 더 빠른 공을 요구하는 이유는 빠른 공의 효과가 만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던져진 포심은 88마일 공의 헛스윙률이 16%였습니다 하지만 100마일 이상 공은 그 2배인 32%였습니다 지난 새 시즌의 피장타율도 90마일 포심은 0.53이었지만 99마일 포심은 0.307로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배팅 카운트에 걸려 스트라이크를 잡으러 들어갈 경우 88마일 공은 재구를 잘해도 맞을 수 있지만 99마일 공은 한복판에 던져도 타자들이 못 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최근 메이저리그는 투수들의 피처빌러티를 늘려주기보다는 구속을 최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싱커가 105마일까지 찍히던 시절에 재구가 엉망이었던 조던익스가 싱커 구속을 96마일로 낮춘 최근에 완급 조절을 하기 시작한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지만 힉스처럼 구속을 낮추고도 요즘 타자들에 대응할 수 있는 투수는 극히 일부일 수 있습니다 횡적인 움직임을 극대화하는 스위퍼나 역회전을 넣기 위해 손가락을 벌리는 스플릿 체인지업 등 몸에 무리가 가는 구종을 전보다 더 많이 던지고 있는 것 또한 타자와의 승부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2021년 6월부터 시작한 이물질 단속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이 워낙 미끄러운 메이저리그는 자신만의 이물질을 쓰는 투수가 90%에 달할 거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파이더텍의 등장과 바우어의 폭로로 갑자기 금지되면서 투수들은 전보다 더 미끄러운 공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공인구를 바꾸든 공인물질을 바르게 하든 투수에게 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구속지상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를 강제할 수 없다면 최소한 투수 로스터라도 늘려 투수의 부담을 더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커미셔너는 얼마 전 인터뷰에서 투수 로스터를 13명에서 12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어느 순간부터 최고의 투수들 중 상당수가 늘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리그가 된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해법을 찾아낼지 궁금합니다 그런 메이저리그에서 린스컴보다도 작은 키로 12년 계약을 받은 야마모토는 메이저리그 첫 승에 성공했습니다 서울 시리즈에서 역대 다저스 투수 중 최악의 데뷔전을 했던 야마모토는 비와 싸운 지난 경기에서 5이닝 5K 무실점으로 후투한 데 이어 오늘은 리글리필드의 추위를 이겨내고 5이닝 8K 무실점 승기를 따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지난 경기에서 68구를 던지고 6위를 쉬고 나온 야마모토에게 89만 던지게 했습니다 지난 경기를 통해 45.00에서 7.50으로 낮아졌던 야마모토의 ERA는 다시 4.09로 낮아졌습니다 백미는 1회 초였습니다 2루타 볼렛 4안타로 무사 말루에 몰린 야마모토는 모렐 스완슨 부시를 삼진으로 잡고 무실점으로 탈출합니다 이외에도 먼시의 실책으로 2사 말루에 몰린 야마모토는 벨린저를 삼진으로 잡고 탈출합니다 열타자 연속범타로 경기를 마친 야마모토는 평균 95.8마일 포심이 7개 포심과 20마일 차이가 나는 커브가 5개의 헛스윙을 유도한 반면 16개를 던진 스플리터에 대해서는 타자들이 4번밖에 방망이를 내지 않았고 헛스윙은 한 번뿐이었습니다 포심과 커브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야마모토가 스플리터까지 궤도에 오르게 되면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서울 개막전의 부지는 잊지도 않은 티핑의 다저스가 과잉 대응을 한 탁 갖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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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